선생님 예전에 과학 되게 좋아하시던 맞습니다 저 과학선생님이에요 과학 몇 점 맞으셨어요? 4점이요 100점 만점이에요? 5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입니다 4점도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4회 좋아했어요 4회? 5회는 안 좋아했나요? 웃어 체육도 좋아했고 체육도 좋아요 예체능을 포함한 수업이 총 5교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윤씨 자신의 예체능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는 체육이랑 예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각 수업별로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개인전인가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번 팀은 뒤에 책상을 보십시오 어? 뭔가요? 어? 2대 2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딱궁이 있는 것보다 딱궁 딱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수업을 한 뒤에 수업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팀이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벌칙을 들었는데요 좀 끔찍해요 벌칙이 좀 끔찍해서 아 차상급이에요? 여기 어?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랑 다른 느낌? 제가 봤을 때 이게 강도는 사람의 돈을 스틸한 나쁜 사람 오늘 저거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오늘 저거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오늘 저거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야! 아 이상하다 교통 카메라 감독이 한 세 분 정도 묻을 수 있는데 오늘 아 저거 약간 정석했잖아요 저거 진짜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네 팀 정하기 게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 팀 정하기요 어 팀 정하나요? 오늘 팀 정하기 게임은 포키 포키라고 아시나요? 네?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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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포키 포키 아무도 몰라요 포키 포키 그만 보세요 춤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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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틀어주면 야 여러분들 설명 잘합니다 MC 하실래요?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컨딩 컨딩 춤을 막 주다가 제가 몇 명 화면을 극장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이 탈락권 때문에 우리 노래밖에 못 들어요 따라서 부모님을 포키 포키 해보셨던 거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쓰면 되나요? 오케이 자 여보세요 폭키 toe проп키 확 시크 agencies 신나게 춤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여러분, 더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노래는 지거치 않아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세엽 씨, 우아하게 말고 신나게 춤추세요. 세엽 씨.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우리 팀인데? 뭐지? 우리 팀인데? 네. 뭐지?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그게 인생인 거야. 오늘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너무 많이 부럽더라고. 세엽 씨, 저 한 번 봤어요. 혼자 덕분에 남겨주는 것을 저는 봤어요. 네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